사업에 성공하면서 연매출 2억을 버는 여성. 우연히 한 남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. 남성은 가난했지만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하는데요. 여성은 남성의 됨됨이 하나 믿고 결혼에 직행, 월 천만 원이 넘는 생활비까지 줬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아내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요. 과연 남편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뭐였을까요? 정말 속 터지는 사연입니다. 양 변호사님. 일단 두 사람 관계를 좀 말씀드릴게요. 남편은 사연자분이 자주 다니던 단골 카페 사장이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단골이니까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해서 교제하기까지 이러는데 이 사연자분이 연매출 2억 원의 30대 여성인데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가 관련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 전부터 어머니가 암투병을 해서 그 어머니 돌보고 병원비 되느라고 자기는 대학교도 중퇴하고 20대를 다 그렇게 사는데 살아남는 데 썼다라는 얘기를 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낮에는 카페에서 일을 하지만 밤에는 또 대리기사로까지 일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아내분 입장에서는요.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주는 남편에게 더 믿음이 갔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결혼을 결심을 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대신 그 비용으로 남편에게 남은 빚 5천만 원을 갚아줬답니다. 실제 제보자는요. 이 결혼을 하고서 남편한테 정말 엄청나게 아낌없이 줍니다. 네, 생활비를 무려 한 달에 천만 원을 줬습니다. 생활비로 천만 원을 준 건데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은 저축을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남편이 자신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. 이뿐만 아니고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날 위해 쓰는 건 아깝다. 차도 필요 없다라면서 걸어다녔다고 합니다. 제보자가 말렸지만 주말에는 여전히 대리기사 일을 했고요. 남편은 늘 미래 자식에게 풍족한 삶을 주고 싶다라고 말해왔다고 합니다. 제보자 역시도 남편에게 모든 걸 믿고 맡기면서 사업에만 몰두를 했고요. 사업이 바빠서 하루에 2, 3시간씩 쪽잠만 잤다고 합니다. 제보자에 따르면 결혼 생활 2년 중에 남편에게 준 생활비만 약 3억 원이었고 자신의 생활비는 따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. 한 달에 천만 원씩 용돈을 받는데도 나는 계속 대리기사 일을 할게. 내 자식에게 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진 않아. 얼마나 멋있어 보여, 이 남편. 그런데 그렇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루질 않죠. 그런 사람이면 좋죠. 좋은 사람인데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오면서 이 부부가 사실 부부 생활이 흔들리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형부가 전화를 해요. 형부. 전화해서. 언니, 남편. 이 남편에 대해서 얘기할 말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. 박서방 얘기를 좀 할게. 둘이 형님 그리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. 형님하고 남편하고 둘이 술을 좀 마셨던 것 같은데 술을 마시자 남편이 좀 취해서 형님한테, 형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혹시 여성 있는 쪽에, 여성 접대원이 있는 술집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. 아니, 이거 안 된다. 무슨 소리 하냐고 얘기하니까. 나 외국인 여성 접대부인데 그런 데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안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게 싫으시면 형님, 우리 2대에 헌생할래요?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너무 충격적이라서 처지한테 이 얘기를 알렸다고 합니다. 그런데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는 형님이나 뒤집어 씌우는 거다, 덮어 씌우는 거다라고 하면서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아유, 사건만 양 또 소설 쓰고 있네. 그러시죠, 지금 어떤 분들은.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많은 돈을 한 달에 1,000만 원 이상을 돈을 쥐어줄 때였었어요. 얼마를 벌어오나를 통장을 까봤을 때가 120만 원을 벌어올 때였었어요. 그러니까 제 돈으로 그걸 다 다닌 거예요. 이거를 왜 못 잡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못 잡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왜냐하면 현금으로 다 다닐 거라고. 교수님, 정말 난 차 필요 없어. 당신이 주는 돈, 나 정말 아껴서 나 그냥 대리기사 일도 하고 뚜벅이로 살면 됐던 남자가 세상에.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으니. 그러니까요, 감쪽같이 처음부터 연기를 한 겁니다. 그 연기 실력이 대단한데요. 지금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되다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. 내가 2년 동안 3억이나 줬는데 지금 얼마쯤 모았어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예전에도 살짝 이렇게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, 내가 나중에 짠 하고 보여줄게.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. 그런데 이번에는 정색을 하고 얼마를 모았어?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실은 모은 돈이 하나도 없어. 그동안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너무 카페가 어려워서 적자가 계속 났어. 그래서 내가 대출을 해서 이걸 메꿨는데 결국엔 대출금도 너무 늘어간다니까 내가 결국엔 주식에 손을 댔는데 그 주식도 잘 안 돼서 망했어. 그런데 그 얘기를 못하고 있었어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한 달에 천만 원씩 줬는데. 천만 원씩 줬는데. 천만 원 더 줬어요. 2년 동안 3억. 그랬는데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 말도 못 믿겠잖아요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카드를 어떻게 썼나 카드 내역을 뒤져봤어요. 보니까 이것들도 다 믿을 수 없어요. 왜냐하면 매달 복권을 100만 원 이상씩 사왔고요. 그리고 뚜벅이로 일하면서 대리 운전사 한다는 그 남편. 택시비만 한 달에 130만 원, 120만 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뭐 뚜벅이는 뚜벅이죠. 택시를 타고 다녀서 문제지. 자,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. 네, 돌변했습니다. 제보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니까요. 남편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제보자에게 떽떽거리지 말라면서 욕설을 뱉었다고 합니다. 급기야 집 안에 있는 리모컨, 유리컵, 액자까지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졌다고 하고요.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휴대전화를 뺐겠다며 세게 밀어서 넘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. 제보자는 그날 바로 부모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남편 얼마 뒤 술을 마시고는 친정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. 장인 어른에게 너무 오냐오냐 키운 거 아니냐면서 내 진짜 주먹맛은 1도 안 보여줬다. 이러한 농담을... 장인 앞에서요? 네, 장인 앞에서. 장인 앞에서 아예 아버님 내 진짜 주먹맛은 1도 안 보여줬어. 이 얘기를 했다고요? 네,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양병 여사님, 일단 그나마 천만다행인 건 이혼 소송을 지금 시작하셨어요.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?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면 그동안 써왔던 거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 다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남편의 말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었습니다. 일단 어머님 병원 간호하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빚 갚느라고 낮에도 20대와 대학도 중퇴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.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를 했답니다. 그러니까 빚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. 결혼식도 안 치러 가면서 빚 갚으라고 5천만 원 건넸던 거 거짓말로였던 겁니다. 진짜로 어머니가 병원을 앓긴 알았는지 병원 간호비를 쓰긴 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. 그리고 그러면 단골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. 단골 카페 사장이니까 그 사장도 다른 사람이 카페의 주인이고 바지 사장이었고요. 코로나 시작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나마 가게에서 쫓겨났다라는 겁니다. 그럼 도대체 뭐라고 다닌 걸까? 낮에는 카페에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한다고 그랬죠? 낮에는 골프 치러 가고요. 밤에는 술집에서 술 마시러 다녔던 겁니다. 그러느라고 그 돈을 다 썼던 거예요. 그러니까 3억 원을 지금 2년 동안 줬는데. 줬는데. 그렇게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나 쓰라고 준 돈인데 왜 그걸 돌려달라고 하냐 하면서 그래도 내가 뭐 정이 있으니까 한 천만 원은 돌려줄게. 그런데 한 달에 10만 원씩. 제가 얼핏 계산하니까 8년 걸리네요. 10만 원 걸려서 한 천만 원까지 돌려줄게. 이러더랍니다.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월 천만 원 생활비 탕진한 남편. 내 돈 지금 얼마야? 지금 3억 원 이거 돌려받아야 되는지. 어떻게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? 이게 이제 형사적으로 뭐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. 우리 사건 반장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부부간에는 친족 상도례 같은 게 적용될 수가 있고요.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기여도, 재산 분할할 때 기여도 같은 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얼만큼 어떻게 형편없이 돈을 써버렸는지 법정에 제출을 한다면 그것이 이제 기여도나 이런 것들 위자료에서 반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